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려고요. 이분 노래 하나 듣고 가세요. 우리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의 소개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에 매그나칩 반도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매그너스 반도칩. 매그나칩. 매그나칩이에요? 매그나칩. 예전에 LG 반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LG 반도체. 지금은 제가 경상북도 구미에 살고 있고요. 구미에서. 청주 어쩐 일로. 4월 28일으로 다시 청주로 발령을 받아서. 발령 받아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 오면 이분들 옆에 춤추셨던 언니분들 많이 만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노시는 거 보니까. 보통들 남자들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특기가 뭡니까? 오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주특기는 많지는 않은데요. 운동을 좋아하고요. 네. 운동. 또 음악도 좋아합니다. 네. 음악도 좋아합니다. 음악은 제가 직접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뭘 연주합니까? 저는 피아노. 피아노 전문일? 네. 건반. 건반. 그리고. 원래는 작곡인데요. 작곡도 하시고. 네. 작곡이었는데. 피아노는 부전공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 언니들을 위해서 노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분위기보니까. 느낌이 왔죠. 그렇죠. 불러줄 노래는 뭡니까? 저는 묘의 너하라고. 어쿠스틱 콜라보.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의 너해.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최신곡을 또 불러주시네. 자. 우리 언니분들 이 노래 알아요? 묘의 너의. 묘의 너와. 묘의 너와. 묘의 너와. 반응이 없어요. 지금. 모르시나 봐. 자. 박수 한 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뻔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전혀 집 앞을 걷다 밤 공기가 좋았어 뜬금없이 이렇게 네가 보고 싶어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 건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보고 싶어진 길하고 보고 싶어 보고 싶고 그러다 한순간 미친 듯 불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흑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네 전화 한 통에 따랐고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아파서 고맙고 고마워서 대견해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이 길이 그 길이 아닌 걸 모르고 떠나온 여행처럼 낯설지만 그래서 한 번도 가보고 싶어져 너와 너와 이렇게 너를 바라볼 땐 뭐랄까 나는 행복한 채로 두려워져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 건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해 그래서 한 번도 가보고 싶어져 너와 자 아니 작곡자이시고 피아노를 또 전공하신 분이시라서 이야 역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